시솔시솔깸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솔시솔깸방입니다 이야 여기는 워터파크같아 아빠 우리 수영복 갈아입어야지 그래 우리 수영복 갈아입고 오자 얼른 자 하나 둘 셋 뿅 와 수영복 입으니까 신난다 나 좀 예쁘지 않아 근데? 어우 썼어 예쁜데 비키니 자 고고 가자 와 엄청나다 어 우리 워터 슬라이드 탈까? 워터 슬라이드 숙시 가자 우리 일단 물을 붙여야 돼 알았어 아 잠깐 준비 운동 안 했잖아 얘들아 안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난 이 풍경 깔아들었어 하나 여행 나 물안경 안쳤어 아 물안경이야 나도 물안경이 없으니까 힘들다 상관없어 와 이제 워터 슬라이드는 어디로 가는거야? 슬라이드로 순간이동하려면 여기를 밟으세요 오 슬라이드 고고 오 한 번에 이동했어 다 같이 가볼까? 우리 무서운거 어떻게 그렇게 탈까? 난 노란색이 예쁘고 그래 우리 노란색 다 같이 타도 되는거야 이거? 위험한거 아니야? 아니야 로블러스 생긴감이잖아 아 맞아 안돼 오 시원하다 오 배웠다 이거 진짜 같아 대단한 워터파크인데 맞아 맞아 나랑 데리도 갑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까? 내가 정할래 그래 우리 노란색은 너무 시시하고 일단 어디로 갈까? 여기 화산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데? 볼케이노 워터 슬라이드 무서워 보인다 용암이 떨어지고 있어 알 수 있으려나? 나 한 번 가보자 일단 꼬꼬 어디로 가는거야? 여기 사다리로 올라가네? 진짜 등산하는 느낌이야 나 거라색 채우고 싶네 하나 둘 셋 공무 bullets 어? 이건 스폰지 밥의 어? Sun buff 오 혜파리 잖아 빨리 왔다 빨리 alive 빨리ked 자 가자! 나는 연보라색! 엄청 높은 옷이야! 나는 검은색으로 갈게! 나는 보라색으로 갈래! 잘가! 간다! 하나 둘 셋! 막 물이 발사돼 이건!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지금! 한 대에 떨어졌다! 우리는 한 번에 돌고 있어 지금! 아름다운 거! 퍼플 호스네! 보라색 호스야! 아빠 좀 외국인 느낌 좀 배려했네! 야 너누만 찍어! 와우! 씨씨야 얼룩아! 와 퍼플 호스! 우와 인어공주도 시베로 군데누라 안녕하세요! 오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어공주 왜이래 너무 무서워! 어! 인어공주가 뭐랄까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뭔가 좀 여드름이 있어가지고 아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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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이쪽으로 탈까? 어! 우리 노란색 탈까? 오! 저 엄청 긴 노란색! 우와 재밌겠다! 와! 일로 타러 가자! 네 가자! 오! 약간 하트모양도 나오는 것 같고 오! 일단 재밌겠네! 자 그럼 타볼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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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길어! 슬라이드가 여기는 엄청나 기네! 우와! 오! 와! 잘했다! 빨리 가자! 어! 이거 뭐지? 아가미큐브! 아가미큐브? 이게 뭐야? 일단 한번 클릭! 오! 이런게 있었구나! 큐브 같아 그냥! 수영할 때 하고 다니는 왠지 잘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 아! 나 조금만 쉴래! 그래! 알았어! 아! 편하다! 어! 나가미큐브! 저기로 가! 이쪽이야! 이쪽으로! 저기요! 여기 시원한 칵텔 하나 주세요! 난 다시 풍경할래! 성공! 우리 이제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그래! 근데 만약에 유수풀이 있더라! 유수풀! 자! 가보자! 예! 예! 유수풀! 유수풀! 알았어! 우와! 여기다! 오! 유수풀! 보트 타고 가는건가? 난! 난 민트색 타고 싶어! 자! 보트 타자! 그래요! 탔어! 얘들아! 아! 거기서 타는거야? 미안하다! 질서를 안 지켰네! 자! 타자! 아! 나 여기! 안돼! 왜 있었어? 아빠 옆에 안 타려고 그래! 나 그럼 시시 옆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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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이만 사이좋게 놀고 있구나! 아! 아빠 아빠! 우리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야! 오! 이거 먼저 타볼래 우리? 그래! 오! 이거 엄청 넓은 슬라이드다! 그러네! 아! 우리 같이 가! 오! 나 여기! 나가기 싫어! 여기 점프 같이 가야돼! 일로와! 안돼! 안돼! 쏘쏘! 쏘쏘가 먼저 가버렸어! 요구야 빨리 와! 자! 다시 간다! 오! 하나! 뮤직하자! 오! 아! 오! 아빠는 안돼! 안 가! 이게 왜 이러는거야! 고장 났나봐! 이 슬라이드가 잠깐만! 아! 떨어졌어! 와! 살려주세요! 아빠! 구급차 119 119 자! 이제 저거 타러 가자! 아! 좀 아쉽다! 일분도 못 넘어간거 같아! 와! 아니야! 지금 우리 온지 벌써 2시간 지났어! 그래? 오! 저거 근데 애들이 탈 수 있겠어! 너무 높은거 같은데?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가는데 힘들어! 다 올라갔다! 얼른 와! 시식! 자! 누가 우리 탈거야! 나! 자! 아! 가자! 우와! 우와! 해변이다! 아! 튜브 타고 가는거구나! 어! 아! 뭐야! 튜브 타는건 재미없는데! 아니야! 이건 좀 재미있어! 튜브 타는거 같았어! 그래? 응! 어! 몇 명 올라갈 수 있어? 튜브! 많이 올라갈 수 있어! 튜브! 튜브는 엄청 오래 기다리는구나! 우와! 튜브 왔다! 튜브 타자!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아! 잠깐만! 왜왜왜왜! 나 17시옵제! 어! 알았어! 너희도 사이가 참겠구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무서워! 무서워! 일로워! 제발 살려줘! 안돼! 이거 음악 끝난거 아니었어! 와 이거 옛날에 탔던 동안 또 갔다. 이야아 끝났다. 어? 이제 벌써 밤이 됐어. 응. 이제 빨리 돌아가야겠다. 빨리 샤워로 가야겠다. 샤워로 가자. 설마 이게 샤워야? 화장실이라고 써있는데? 자 오늘 씻고 가자. 아 물 다 틀어놔 그냥 몰라. 안돼. 여러분 절대 자라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자 손 씻자. 손 씻고 세세 해봐도 되지. 아빠 여기 샤워실이 있는데? 어 여기 샤워실 있다. 얼른 샤워하자. 신난다. 따뜻한 물 틀고. 시원하다. 아 뭐 하는 거야. 씨씨 변태. 샤워하는데 쳐다보더니. 얘들아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자. 그래. 옷 갈아입었다. 씨씨 소스 어디 갔어? 어? 소스? 나 모르는데. 아이 소스 먼저 집에 왔나 보다. 우리도 얼른 빨리 따라가자.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안녕. 안녕. 와 진짜 좋다. 재밌어 재밌어. 역시 혼자보는 게 최고야.